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모두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밖에 나오면 숨이 턱 막히는 공기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루 종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힘들어가지고 마스크가 없으면 못 살겠어요. 뭐 걸리는 거지. 목이 이상해. 위생먼지 누가 뿌리는 것도 아니고 날라오는 거. 도우해져요. 밖에 나가는 게 좀 힘들어서 어려워서 나가지 말라고 해서 좀 그래요. 대구와 경북 전역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지난달 22일 첫 발령 이후 두 번째입니다. 공공기관에는 차량 2부제가 적용됐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됐습니다. 곳곳에는 먼지를 없애기 위해 물을 뿌렸고 공공사업장들은 평소보다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정부는 차량 2부제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체감은 못하고요. 거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저한테는 딱히 체감은 안 느껴지네요. 차량을 줄인다고 해서 뭔가 해결이 빨리 될 것 같지는 않고 일단 다른 나라에서도 너무 공장 같은 매연 심하니까 그런 것도 서로 차협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차 그거 한다 하는데 잘 안 지켜지는 것 같거든요. 밖에 세우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잘 안 된다고요. 새 정책 시행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시민들.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도 다 함께 동참해야 한다며 응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래도 어찌 됐든 계속 앞으로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저는 거기에 찬성하는 편이고 앞으로 애들을 생각해서는 저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다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다 같이 동참해야 되죠. 뭐 혼자 한다고 되나 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도 이어집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별로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또 바람도 이제 바다 쪽으로 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대륙 쪽에서 좀 불어오는 게 많이 우리 쪽에 좀 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외교를 잘하든지 해서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숨 쉬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요즘 많이 답답하시죠. 보다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잘 자리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시행될 필요가 없는 맑은 공개로 가득한 세상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필리오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